후두부 윤기인지 몰라도 뒤통수에 튀어나온 뼈 부분이 좀 커서 절개로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 잘라낼 수 있냐? 이거는 CT 봐야 되는데요. 가능할 것도 같아요. 지금처럼 많이 튀어나와 있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CT는 찍어봐야 됩니다. 후두부 윤기라고 해서 이게 아주 많이 튀어나온 분들은 또 누워있을 때 아파하시는 분도 계세요. 딱딱한 베개에 아예 못 빼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는 CT 찍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모양만 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후두부 윤기가 심해서 외관상 보일 정도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적 방법이 있다면 흉터도 심할까요? 후두부 윤기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나요? 일단 그거부터 아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다른 분의 CT인데 이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이 친구 CT를 한번 빌려서 보죠. 후두부 윤기가 여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시처럼 튀어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일 정도라면 솔직히 갈아내면 돼요. 근데 여기거든요. 뒤통수 여기. 그래서 머릿속으로 좀 절개하고 갈아내야 돼요. 그냥 갈아내기만 해도 돼요. 근데 여기가 왜 생기냐? 이게 왜 있냐? 그러면 여기 근육이 붙어요. 목 뒤에 근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갈아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똑! 조금만 쬐고 이런 식으로 똑! 근데 여기가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고 범위가 넓다 그러면 절개창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런 내용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